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사람은 촉이 있다 정말 촉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세상 삶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닥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기술의 흐름을 잃고 돈의 흐름을 잃고 부동산의 흐름을 잃는 면에 출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촉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인물이겠지만 정말 한국계 일본인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사업가로서는 탁월한 촉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죠 사업이라는 게 항상 성무술을 던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업가적 재능, 촉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가진 촉에 대한 평가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1천억 달러, 약 108조 원 규모로 출범한 것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호입니다 SVF 1호죠 현존한 사모펀드에서는 1위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기준을 보면 순자산 기준으로 연 수익률 45%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직 펀드가 해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 벤처 캡터의 평균 수익률이 10% 인정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비전 펀드 1호가 투자하는 기업에는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성자 공유업체인 우버, 중국 성자 공유업체인 디디추싱, 싱가포르의 우버로 불리는 글랩, 쿠팡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미국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라든지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 댄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기존의 벤처 캡터들은 대개 투자를 하고 얻은 수익이 남으면 다른 거대 기업들에게 인수를 알선하고 빠지는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 1호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한 기업 자체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되도록 우버처럼 그렇게 상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대개 비전 펀드 1호가 투자한 업체들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성자 공유, 온라인 마켓플레이서 등과 같이 인공지능을 구현시키는 일종의 기반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투자가 집중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화웨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구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손정희 회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배주주가 돼 있던 점이죠 그 밖의 실리콘베리의 AI, 인공지능 컴퓨터 분야의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 이런 AI 시대 필수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투자가 1년째가 되던 2018년 5월 무렵이 되면 이미 펀드의 한 50%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2018년 5월 16일자 월스트 저널은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 2호를 구상하고 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비전 펀드 2호는 반드시 설립될 것이고 다만 시간이 문제다 6개월 이내는 안 되지만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2개월 차이를 갖고 상당히 비전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2017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비전 펀드 1호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일본 경제신문가의 인터뷰에서 10조엔 약 100조원은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2, 3년마다 비전 2호, 3호, 4호가 계속 설립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손정희라는 인물은 정말 비전을 이구나 정말 그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기회의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노하우의 성격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정이 또 다른 도전 소프트뱅크 그룹은 7월 25일 24일을 열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호를 만드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1호보다 단 10조원 정도 많은 1,0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조원 엄청난 규모죠 또 1호 펀드가 1,000억 달러니까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초거대 사모펀드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2018년도에 전세계 벤처캡터의 투자액이 2,540억 달러니까 그 2,540억 달러의 단일 펀드가 4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전 펀드 2호인 거죠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이 펀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폭스콘, 콜컴, 샤프 등과 같은 그런 정보통신의 직접 제조업체도 있고 스탠다드 차트나 스미토모 은행이나 다이치 생명이나 다이와 정권 같은 그런 금융업체도 있고 아람 에밀레트 국부펀드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아마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투자 수익률일 것이고 또 그 외에 투자업계의 최신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과 인연을 계속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펀드는 이미 전세계 유니콘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유니콘 300개 가운데 80개가 이미 비전펀드 1호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건가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거품을 조성한다 이런 또 뒷담화도 있게 마련이죠 자 이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질문 3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손정희 회장의 초계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가 어디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아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펀드 2호를 출범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펀드 2호의 운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비전펀드 1호와 달리 인공지능, AI, 특히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혁신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많은 그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다시 정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과 통찰력을 그대로 돈을 투자하면서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그가 7월 4일 날 청와대를 방문한 장소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인터넷 강국의 경험을 살려서 인공지능, AI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세 번째는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강 분야에서 전폭적인 인공지능 육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 인류력 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앞으로 별도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방송을 몇 차례 준비해서 제가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향해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너무 과거사에 얽매여 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과거를 좀 정리하고 한시 바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공 전문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인공 전문가들이 인공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공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글로벌 진쟁이 이미 가열차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인공지능이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산업을 재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업 자체도 안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